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7월 22일 첫 주를 시작하고 있죠. 7.23 전당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마무리로 내일 당대표가 탄생할 텐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50% 투표율이 못 미칠 전망으로 해석됩니다. 흑색 선전이 너무 난무했죠. 유례없는 막말, 막장, 분당 이런 식으로 흐르면서 당원들이 등을 돌렸다라는 평이 있죠. 저도 사실 꼴보기가 싫어서 이 관심이 참 멀어지던데요. 그래도 제 한 표 가치있게 투자하겠다 라고 해서 신중하게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리더십 발휘 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측에서 당대표가 나와도 지금 현재 한동훈이 공천을 행사했고 한 측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따라갈 것인가.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그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할 수가 있겠죠. 제 2의 이준석, 이준석의 2.0 버전. 그리고 조국과 이준석, 유승민과 김무성을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캐릭터인 한동훈에게 당심이 과연 따를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전당대회를 보면서 대충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지난 총선을 이끄는 그 한동훈의 리더십, 바닥난 리더십을 보면서도 당대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분란을 일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21일까지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이 모바일 19일, 20일 동안 당원들을 상대로 한 모바일 투표율과 그 다음에 ARS,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투표율 합산이 45.98%로 집계됐습니다. 19일, 20일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것은 40.47%였으니까 여기서 약간 5.51%가 포인트가 증가한 셈이니까 조금 더 보태졌다고 봐야 되지만 지난 전당대회 김기현 당대표 선출 당시보다는 7%포인트 넘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만큼 해석이 다양한데요. 일단 당원들의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있으나 도저히 꼴보기 싫다라고 사표로 만든 의지가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오늘 22일까지 ARS 투표 실시 마감이 과반을 못 미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굉장히 지배적이죠. 왜냐하면 22일까지 ARS 투표율이 치고 올라올까를 보면 지난 1, 2, 3차 전당대회 때만 봐도 9%대로 10%를 넘지를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집계되는 부분이 그런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당초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혜, 한동훈까지 이번 전당대회는 무의미한 민주당의 이재명의 연인보다는 굉장히 흥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모았었죠. 그러나 결과는 개판 5분 전입니다. 초반에 잃었던 한동훈의 김건희 여사의 문자 1심 논란. 한동훈을 싸고 있던 그 베일들이 벗겨지면서 이거는 아닌데 실망감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문자 공개가 되면서 지지자들 간의 난투극 또한 있었습니다. 급기야 막판에는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에 대해서 나경원이 개인적으로 부정 청탁을 한 것처럼 몰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당원들이 많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퇴퇴퇴 한동훈 만큼은 되면 안 되겠다라고 결집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막장으로 싸우는 모습 보니까 정말 한심하고 투표할 마음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조금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했는지 부랴부랴 내용에 대해서 또 외국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부분 참으로 억지 논란에 대해서 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방송에서 회개한 논리를 만들어서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건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대기실에서부터 많이 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욕적일 수가 없었다.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함께한 민주당 의원과 포함돼서 27명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악법의 투쟁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27명이고요. 보좌진도 1명이 계시고요. 약식 명령 청구를 받으신 분 의원들이 10명이 넘습니다. 악법에 대처했던 부분 그리고 악법에 우리가 투쟁했던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의 해석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을 마치 본인의 부정 청탁을 한 것처럼 이야기. 그래서 토론회 과정 중에서 네? 네? 그렇다고요? 어떻게?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이시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측관 쪽에서 수습하게 나섰는데 뭐라고 하냐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본인이 청탁을 하면 상관없지만 제3자가 청탁을 하면 법에 조촉된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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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청탁을 하셨고요. 라고 나경원 의원은 모욕한 것은 7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동훈이 나경원 의원을 보호해 준 것이다. 라고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 한 측관들은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측관 한동훈 지지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부탁은 괜찮지만 자기 건에 대해서 근데 다수를 대표해서 부탁하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경원을 생각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청탁으로 몰고 갔다. 역시 한동훈 똑똑하다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은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고발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특허법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또 보태기를 하고 있죠. 왜냐? 법무부 장관 때 이런 청탁을 숨기고 공무를 집행했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공소 취소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발설했다. 폭로했다라는 것부터 한동훈의 입은 헬마우스로 보수 진영의 분열을 막을 수 없는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정말 좀 불안불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선을 넘었다. 이제는 막장으로 간다. 이제는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100번이고 얘기를 꺼낸 거 잘못했다. 사과한다. 너무너무 죄송하다면 끝날 일을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너를 감싸준 거야. 회개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토론회 이겨도 당대표 이겨도 나락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말인데요. 당장 굵직한 선거가 없죠. 지방선거만 남아있고 본인의 공천에 대해서는 다음 대권을 후에 다음 대권 이후에 국회의원 공천을 또 행할 수 있는 당대표는 다시 뽑기 때문에 지금 어대한에 줄을 쓰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현 정권의 성공 그리고 정권의 재창출에 힘을 쓰겠다라는 쪽이죠. 그래서 한동훈에게 줄서는 정치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을 두고 조금 아마 좀 불안을 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대세의 지장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정 분위기를 보면요. 어대한은 없습니다. 어대한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열성 지지층이 많은 한동훈 후보가 결선이 없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한 딸들은 투표권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다시 하고 싶은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반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적극 지지층들이 이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동훈의 공소취소 폭로 등 보면서 아 이제 막장 갔는데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그 한동훈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투표 포기로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우파 지지세력이 투표율의 상수죠. 사실 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투표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건 한동훈 측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해석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표가 든든한 원희룡 후보에게는 조금 우세적인 판단이 되죠. 한동훈은 지금까지 쭉 과반 득표율로 1차에서 끝낸다라는 플랜을 잡고 있었던 터라 이 부분이 조금 흔들리면 또 그 다음 스텝을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친용계랑 또 맞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심이 한동훈을 완벽히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파 유튜버들만 봐도 한동훈을 적극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토할 뿐이죠. 그래서 한동훈은 앞으로 이 치명타를 입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상당히 휴우증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연일 폭로를 하고 있으신 홍준표 대구시장도 레벨이 꽤 높은 비난의 수위로 한동훈을 공격했죠. 소시오패스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없는 정치검사에 난동이 그만되어야 한다라면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에게 민주당 당원이냐라고 물어봤던 건 김어준의 적극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정봉주가 한동훈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것 이것은 협치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동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동훈이 그동안의 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소가 정당했다. 검사로서 직무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그 묵시적 청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묵시적 청탁.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텔레파시로 청탁을 받아서 이재용 회장과 최서원 씨, 최순실 씨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3세트가 초능력으로 청탁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억지 주장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꺼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35년을 구형하고 1185억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징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었죠. 그때 당시 그 내용을 보면 참 정말 소위 말해서 어떻게 묵시적인 청탁이 있을 수 있나 공동체 안에서 저는 그게 참 그렇고요.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 오갔다라는 억지를 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너무 억울한데 끝까지 기소가 정당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무죄가 났죠. 그리고 무리하게 검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한 천명 이상 몰아서 화양연화, 한동훈의 화양연화 시절에 그리고 200명을 기소했고요. 그중에 다섯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죄가 나기도 했었죠. 이런 걸 보면 어디서부터 계획된 건가라는 생각에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결국은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입이 헬 마우스죠. 입이 모든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다. 전날이죠. 21일에 유영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싸우는 당대표가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전의 당사자로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으신 분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무겁게 입을 떼신 것으로 보는데요. 결론은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 TKPK 지역의 한동훈의 지지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한다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하는 한동훈은 본인의 특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특별검사로 우병우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